황글이의 TV 화려한 스킬과 콤보를 자랑하는 모어펀의 모바일 게임 드래곤 앤 스피릿이 출시 전까지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10월 13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출시 예정인 드래곤 앤 스피릿은 펜스트로랄피주의 특징을 살려주는 화려한 스킬 이펙트와 콤보를 자랑하는 모어펀의 기대작입니다. 유저는 검사, 궁수, 마법사, 드루이드 등 각기 다른 스타일의 종족을 선택하여 캐릭터를 육성해야 하는데요. 또한 웹게임 못지않은 방대한 콘텐츠와 오프라인 방치형으로 게임에 접속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원과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사전예약의 선착순으로 참여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게임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꼭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. 황글이의 TV